미쳤다 미쳤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5 예 가보겠습니다 하Ну 안녕하세요 네 가gane 저기 건물있고.. 여기.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요!! 조용해졌다 뭐하는 소리야? 잔고 소리 뭐야? 북 치는 소리 어디서 하는 소리야? 어디서 하는 소리야? 어디서 하는 소리야? 누구세요? 어? 어디서 하는 소리야? 저기요! 하하 어? 아.. 잠시만요.. 음.. 잠시만요 흐흑 또치즈니스 뭐지..? 문을 열었요? 문을 열었요? 들어와!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..? 누구세요? 어? 저기요 뭐야..어디로 사라지는거야? 잠깐만 저기요 저기요 순식간에 어떻게 다 보여야하는데 안보여 누구 있어요? 혹시 누구 계십니까? 어? 어? 왔어요 어떻게 갈 수도 있지..? 감사합니다. 저거.. 뭔 소리야..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거기 누구 있죠? 뭐야?! 아 뭐야?! 누구야? 뭐야?! 나 도저히 무섭다! 나 여기 뭐 이상하다! 아 뭐야?! 아 아..뒤에.. 기도실 같다..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진짜 거울은 본인 아닌.. 그 나 본인을 말하는 게 뭔가 뒤에 있었다니까 아까 전에.. 어? 어? 어 누구야? 누구야?